AI 펭톡은 모바일, 태블릿, PC에서 활용 가능한데요.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. 먼저 모바일과 태블릿에서 활용 가능한 AI 펭톡 앱 다운로드 받는 방법 함께 보시겠습니다.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AI 펭톡 또는 펭톡, EBS 영어, AI 영어 말하기를 검색하시면 AI 펭톡 앱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영문의 경우 대소문자 상관없이 검색 가능합니다. 다음 PC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www.ebs.co.kr EBS 영어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. 상단에 보시면 AI 펭톡 보이시죠? AI 펭톡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AI 펭톡 앱 다운로드가 있습니다. 클릭하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팝업창이 보이고 QR 코드 스캔 혹은 스토어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. 앱 다운로드 옆에 보면 PC 다운로드라고 보이죠? PC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PC에서도 AI 펭톡 앱이 설치가 되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AI 펭톡 앱 설치가 완료됐다면 이제 함께 접속해 볼까요? 코드 입력하는 칸에 코드 번호를 입력한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. 비밀번호는 처음 접속할 때 설정한 6자리로 앞으로 계속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로 입력해서 잘 기억해야겠죠? 만약 비밀번호를 깜빡했다면 선생님께서 AI 펭톡 교사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초기화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